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현 배우님 다시 뒤로 모시고 네, 이어서 길혜연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손을 살짝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대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뒤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성현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무대 뒤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원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면도 함께 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정면도 함께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뒤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찬호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함께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시 무대 뒤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감독님 두 분의 촬영이 있겠습니다. 임경호 소준범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났어요. 이게 느껴지실 텐데요. 왼쪽부터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시선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독님들께서는 잠시 무대 뒤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배우님들 모두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길혜연, 박성현, 다원, 최찬호 배우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비밀의 주역분들이십니다. 배우분들의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좌측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밀착해 주시고 좌측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면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오, 네, 좋습니다. 작은 손아트를 한번 보내볼까요? 네. 손아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도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손으로,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들까지 모두 무대로 모셔서 우리 영화 비밀팀의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도 양쪽으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손인사 포즈 한번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이팅도 한번 해주시고요. 파이팅! 네, 무대의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인사 한번 봐주시고 네, 흥행의 기원을 담아 파이팅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실까요? 자, 왼손으로 손인사, 네, 좋습니다. 호흡이 척척인 것 같아요. 작은 하트, 손하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들 촬영 충분히 괜찮았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또 배우분들께서는 무대 뒤편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